저거 전기인입이예요 저거 탐상 한 10km 지나고 있어요 찍게로 잡아주시면 파싹 대시고 안달까요? 그래야지 사람이 잡고 있을 수는 없고 줄이 뜬던데 줄로 잡아야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되지 않는다니까요 차단이 두기다 타워 차단이 두기다 타워 차단이 두기다 타워 차단이 두기다 차단이 두기다 타워 여기 산소 있는 자리까지 꽁무니 두시면 세일아 지금 봐주세요 여기 산소 있는 자리까지 꽁무니 두시면 네 그러니까요 시간 이쪽으로 제가 후진할게요